보이시죠 페이코인 거래왕 있고 공지 나왔습니다 여기 눌러서 보면 되고요 1등부터 7등까지 10등까지가 7천개죠 이거 하려면 눈에 빠지죠 현재 187원이고요 저는 300등 400등 사이 돼서 1500개 한 15만원 정도 입증한 거죠 하루만 거래를 했고요 참고로 저는 입금왕 이벤트는 안 했고요 이것만 했죠 300 400등 걸려서 1500개고 거래 금액은 1.3억 4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1.1억 해야지 이 정도네요 이번에 또 400등 문 닫고 들어갔네요 1500개래 가지고 제세공과금 22% 빼고 180원 정도 계산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 입증한 거죠 수수료는 한 10만원 정도 들었고요 남는 건 한 15만원 하루만 잠깐 해서 얻은 이익 적용은 나쁘지 않죠 원래는 보통 때는 뭐 이 정도 또 예전에는 뭐 10등 안에 든 적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등수가 점점 밀려요 게을러지고 약간 이벤트가 약간 러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입구 이벤트나 거래 이벤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5월 8일 5월 8일이죠 5월 8일 날 오늘 좀 있다가 들어올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자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확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